네에... 저기… 혹시… 저 아닌데요? 7층 맞죠? 아 맞다! 7층에 오바이트 치웠나? 오바이트? 야, 그 한스타님께서 어제 술에 떡이 되셔가지고 7층 그 입구에... 왜? 아, 알죠? 어? 아, 다행히 치웠네. 가끔 남자 모델들이랑 파티도 하던데. 어제가 그날이었나 봐요. 사진 볼래요? 김지연 있는데. 몰래 찍는다고 개고생했어요. 그래? 파티 자주 해? 어... 익준은 이사갔어요. 천장이 무너졌나봐요. 하도 뛰어서. 근데 너 어떻게... 아, 잘 아냐고요? 제가 옆집 살거든요. 옆집 이웃. 그럼 즐거운 시간 되세요. 네. 여자들 왜 이렇게? 아... 아... 간지야. 어떡해. 너무 잘생겼어요. 아... 완전 존좋 carp... 그럼... 완전 존좋... 마치야. 손아. 어? 너 여기 마차 정리 좀 해 놓고 있어? 어? 어디 갔는데? 아까 한스턴에 빨래 정리하다가 못 해놓은 게 있었어.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내가 할게. 아이고, 언제부터 그런 거였다고. 마저 해놓고 숙제를 하고 있어. 내가 한 대도 박여사가 마저 정리하고 있어. 알았지? 야! 어이구, 저 똥깔라. 갔겠지? 이게 오빠가 마신 건가? 어. 현미 씨도 어디있네? 어디다? 벌써 집 앞이라고? 어, 잘 들어가고. 전화할게, 응? 어이구, 깜짝이야, 씨. 어? 너 옆집 중딩? 어이씨... 뭐, 뭐예요?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? 어... 어? 어! 서프라이즈 뭐야! 공항이라며! 아니 너 원래 키워주려고 그랬지 자! 이건 뭐야? 열어봐 공항이라라고 해서 나는 오늘 못 볼 줄 알았지 우선이 열어봐봐 뭘 이런 걸 준비했어 어머! 너 여기서 뭐 하는 거니? 그..그게.. 이게 보자보자니까 진짜 너 비밀번 어떻게 알았어? 너 뭐 훔쳐간 거 아니야? 어? 봐봐 해미씨 살살해요 아직 호기심 많은 나이잖아요 너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빨리 나가 아! 나가라고! 가! 가! 밀지 말아줘 야 중등이 경찰하면 곤란해지니까 빨리 가라고 애한테 살살해요 애 아니거든요 어? 소은아 너 여기서 뭐해? 무슨 일이야? 야 소분아 야 소분아 야 소분아 야 소분이 많이 늘었는데 근데 왜 이렇게 혼자쳐서 늘겠어? 지금까지 혼자 했어요 전부 소은이는? 집에 없어? 응? 아까 이리로 왔을텐데 아 아 왔다 갔어 아이 오겠지 뭐 쟤가 가면 어디 가겠어 너 또 소은이랑 한판 했지? 내가 걔 친구야 한판하게 아니 지윤씨 같이 와 있는데 숨어있다 나오더라고 소은이가? 왜? 뭐라 그랬는데? 아이 별말 안 했어 나가라고 했지 뭐 아이 시윤씨 있는데 딸이라고 오픈할 수 없잖아 어이구 그럼 그 놈을 내보내야지 니 딸을 쫓아내 니가 그러고도 어이구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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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름이야 아우 나한테만 그래? 어이구 이 돈 갈라야지 나 어휴 내가 진짜 못 자라 나도 엄만으로 타고 싶다고 아우 소은아 소은아 힘들지? 쉬었다가 해 자 땀도 닦고 니가 좀 마셔 아웩 CRAZY 얼굴이 너무 무서워 아웩 아웩 어웩 아웩 얼굴이 쌓여버리 무서워. 아니, 얼마나 재가 많으면 꿈에서도 엄마를 찾아? 짜증. 가슴 사이즈 70에 A. 못 외우면 써놓든가. 아, 맛있겠다. 지독하게, 지독... 엄마, 나 대화 좀 쳐주라. 내가? 응. 지독하게, 지독... 엄마, 나 대화 좀 쳐주라. 내가? 알겠죠. 어떻게 그래? 변했다고 내 사랑이? 그렇게 말할 자격 없어, 당신. 지독하게 이기적이야. 나가. 당장 나가라고. 언니, 제발 진정하세요. 제가 선배 먼저 유혹했어요. 아이, 엄마. 좀 더 어리게 착한 척하는 불려시는데? 안 돼? 알았어. 언니, 제발 진정하세요. 제가 선배 뭐... 아이고야, 못 해먹겠다. 썩을려니 평주고 약주네. 어떻게 진정을 해? 나도 조광지천데. 제발 진정하세요. 이런 느낌이 안 드냐고. 아이고, 아네, 아네. 아이고, 못 해. 아, 진짜 시끄러워서 공부가 안 돼. 야, 잘 됐다. 너 대사 좀 맞춰줘. 얼마 줄 건데? 5만 원. 콜. 자, 봐봐. 이 씨는 감정이 제일 중요해. 된장년을 살다 언니가 형부한테 버림받고 왔어. 가난한 친정, 부자 형부, 된장년 언니. 느낌 알겠지? 언니는 아이를 가져도 키울 수 없어. 모성을 더 사랑할 토대로 생기는 건데 언니는 사랑을 할 줄 모르잖아. 왜? 아주 지극히 이기적인 사람이거든. 그건 용기가 없었어. 엄마 죽어가는 거 볼 용기가 없었다고. 아니. 그건 용기가 아니라 외면이었어. 자식을 키우면 외면하고 싶은 순간이 수천번도 더 생길 텐데 그때마다 언니는 외면할 거야. 아니야. 너 어려서 잘 몰라. 어른들은 착각해. 몸이 어리니까 생각도 감정도 어릴 거라 생각해. 아니야. 그거 다 착각이야. 더 섬세해. 더 여리다고. 소은아, 이 상황 잘 생각해 봐. 너 감정 너무 지나치잖아. 알았어. 우리 더 섬세해. 더 여리다고. 훨씬 낫다. 야, 소은이가 너보다 더 잘한다야 감정이 확 몰려오는데? 난 다 줬어. 내 시간. 내 시간. 내 돈. 내 돈. 전부 너한테 다 줬어. 좋아.